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조 1위 김해 한일 감독님, 7조 1위 서울 위도원 감독님, 8조 1위 오산 SODN 감독님, 9조 1위 부천 경규 감독님, 10조 1위 예스 구미 감독님, 11조 1위 부천 거루 감독님, 12조 1위 조익익 감독님은 지금 진행서 앞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기는 50대 18강입니다. 인천 양지하고 동탄하고의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이쪽 앞쪽에 보이는 팀이 동탄이고, 저쪽 뒤쪽에 보이는 팀이 인천 양지가 되겠습니다. 2세트 경기를 시작합니다. 1위 박수 갈빛진 2위 박수 1위 박수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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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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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대구 조이킥 하성라면 자, 검수검사는 온 코트를 지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택 관대도 예선 성적에 이의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 본선 16강 조추천 진행하겠습니다. 자, 1조 1입니다. 펭성 A 감독님, 2조 1이 초원 C 감독님, 3조 1이 펭성 B 감독님, 4조 1이 잔다리 A 감독님, 5조 1이 원평 감독님, 6조 1이 펭성 A 감독님, 7조 1이 세규 A 감독님, 8조 1이 세규 B 감독님, 4조 2이쾭의 유행이 등이 있으며, 6조 2이 그룹에서 승리하는 Sang B 감독님, 6조 1이실의 은혜 주 black club을 강력하는 Tan Luka custodian roles, 7조 1이 هасти, 7조 1이 그룹, 7조 1. 이 시각는 재밌들, 25조 1이 상당한 기념과 공개,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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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기에는 동탄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동탄이 승리했습니다.